20대 총선의 부산시 남구을 이연주 후보가 부산시장을 나와서 낙마를 했죠. 4.15 총선 관련해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나 무슨 경기도에 있었던 일이나 시영에 있었던 일이나 중간이 2020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여러분 국외 부재자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플러스 24, 이현주 마이너스 23.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놀이터였다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5,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6. 모든 동에서 뭡니까? 대연제 1동 민주당 후보 플러스 12%, 대연제 3동 민주당 후보 플러스 15%, 용호제 1동 민주당 후보 플러스 10%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현주 미래통합당 후보 국외 부재자 투표 마이너스 23%, 대연제 1동 마이너스 11%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위 투표 득표율에 엄청난 큰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현대 통계학의 여러분들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파괴버린 거지 않습니까? 투표자가 수만의 수십만 되는데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위 투표 득표율이 10%, 15% 격차가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박재호 후보가 출마했던 2016년 20대 남궐선거를 보니까 전혀 그런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 흔적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20대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놓고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사전투표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꿔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보해보니까 대부분 수치가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왼쪽 선거는 정상이고 오른쪽 선거는 뭡니까? 선거 사기가 일어난 거죠. 왼쪽은 여러분 선거 사기가 일어난 거고 오른쪽은 뭡니까? 정상으로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구해가지고 차익값을 구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사회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발생한 그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덮고 가는 거가 이게 정말 사회가 완전히 그냥 내가 볼 때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그냥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거가 이래도 다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뻔뻔하게 돌아다니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반도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재산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이런 걸 보고 눈앞에 보이는 이런 미익만 생각하게 되면 다음에 자식들하고 고생을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익을 감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발 정신들 차려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선거만 빼앗기지 않으면 그래도 나라는 그냥 거럭저럭 굴러갈 거다 이야기죠. 선거를 빼앗기면 그때는 끝장난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뭡니까? 위해주고 국민들을 어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